메시지 3번은요 제목이 조금 긴데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요베 체험은 신약의 바울의 체험에 훨씬 못 미침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이라는 이런 제목은요 쉽게 나오는 제목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보질 않으면 이런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요 욕기를 보면 욕이 아주 굉장히 정직하고 순전하고 올곱고 이런 사람에는 정말 믿음의 본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믿음을 이겼다 그래서 배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 3번의 내용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뭐야 소모시키고 벗겨내는 것이잖아요 소모시키고 벗겨내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거기에 악역을 맡은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욕을 보면 자신이 온전하고 올거지며 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와 자녀들을 위해 재난이 닥치고 자기 몸에 몹쓸 질병이 생긴 것을 보고 욕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극도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란해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욕과 신약에 와서 로마자 1번은 구약의 욕의 체험을 다룬다면 로마자 2번은 신약의 바울의 체험을 다루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소모시키고 벗겨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욕의 체험에 비해서 신약의 바울의 체험은 훨씬 다릅니다 여기 이제 못 미쳤다 욕은 훨씬 못 미쳤다고 그랬는데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이 상황이 그러면 도대체 욕하고 바울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욕은요 욕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선악 지식의 영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신상한 생명으로 산 사람이고요 이 차이에요 따지고 보면 생명의 문제라고 생명의 문제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의 후손이 욕이잖아요 그래서 욕은 아주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어요 천연적인 생명 타고난 생명 타락한 생명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뭐냐? 욕의 문제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욕한테, 사탄한테 자랑을 하고 해가지고 사탄으로 하여금 욕을 다루시도록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욕이 되겠냐, 바울이 되겠냐 그럴 때 자매님들은 욕이 되고 싶어요, 바울이 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소모시키고 벗겨내 하시는 거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욕이 될 수도 있고 바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모시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소모시키는 거네요, 소진시키는 거죠 비우는 거고 벗겨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뺏기고 소모시키면 어떻게 돼? 순서로 봐서는 벗겨내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이제 송사하고 뭐야, 욕에 대해서 이제 울타리를 벗기고 그러면 치우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웠잖아요 욕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또 자녀도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고 그래서 십 남매고 아마 요즘에 그런 가정이고 욕처럼 그렇게 부자 그러면 아마 대단한 거 아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다 그냥 날아갔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제2차 공격이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 소모시키는 건데 욕 자신을 공격한 거예요 질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고 심한 종기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욕의 아내가 딱 한 번 나타나서 아주 엄청난 말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욕의 아내가 그렇죠 그게 그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욕의 아내 이름은 없어요 욕의 아내 이름은 없는데 2장 9절에 아직도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이나 붙들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이나 붙들고 있을 거예요 건가요? 이 번역이 재밌어요 해봉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되져버려요 아이고 참말로 이게 이제 그 푸인이 옆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핵심을 찌른 거죠 그 순전함을 붙잡고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 의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의견이 많은 거 의견이 많고 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일자의 말씀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욕은 아주 자기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죠 이 일자에 보면 오늘 말씀에 욕은 자신이 스스로를 의롭다는 사람이고 이유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욕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욕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지체가 자기는 교회생활을 실망했다 아 이제는 다 그냥 교회생활을 접고 당분간 쉬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실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자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욕이에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자기는 옳은데 다 틀렸고 사랑이 있다 없다 실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욕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욕은 연구해봐야 별로 연구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세 친구들 보세요 욕이 이제 세 친구들이 왔잖아요 욕한테 욕과 세 친구들이 이제 하나의 그룹이라 한다면 이 그룹은 이 그룹은 활력 그룹이에요 무력 그룹이에요 무력 그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생각을 사용하면 생각을 사용하면 돼요 많은 말들 많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헛소리가 35장까지 계속돼요 하여튼 엄청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무력 그룹들은 모이면 뭐예요? 뭐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때요? 무력 그룹이에요? 활력 그룹이에요? 활력 그룹이에요 자 그러면 무력 그룹과 활력 그룹 차이점이 뭘까요? 첫째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둘째 기도하는 거예요 영을 사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활력 그룹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 모여서 이제 같이 어떤 그룹을 회사할 때 서울교회가 금년에 활력 그룹 하나의 활력 그룹이 또 하나의 활력 그룹을 낳아야 된다 해가지고 목표를 정했잖아요 방향을 정했는데 우리가 형제님들이 모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또 세상 얘기 자녀 얘기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요 그건 무력 그룹일까요? 활력 그룹일까요? 무력 그룹이에요 요베 세 친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베 요베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 왔을 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오히려 자기 의의만 자랑했잖아요 그러면 또 요베 세 친구들은 요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있을 때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못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영역에 있는 거야 선 악 지식의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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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자 2번에 바울은 어땠어요? 이런 그 소모시키고 벗겨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네 여기 보면요 말씀 있죠 고린도우서 4장 4장 11절부터 12절에도 나오고요 빌리포스 1장 19절 20절 쭉 이렇게 소개한 거 나오죠 여기 고린도우서 4장 17절 6일자예요 3주 6일자에 보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고난과 환경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 또 겉사람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여기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일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어떤 사람? 새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아침에 자매들은 좋은 화장품을 써서 화장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회복 안에 있는 자매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화장대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겉사람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잖아요 화장품뿐 아니라 건강식품 등과 아마 각 집에 많이 있을 거예요 겉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겉사람을 위해도 다 그건 어떻게 해요? 써져가요 늙어져가고 소멸되고 그렇죠? 소모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모되는 겁니다 소진되는 겁니다 그건 겉사람은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겉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속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소모시키고 소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환경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욕처럼 고민하고 중하게 무겁게 대하고 아주 당황하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비린뽀서 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린뽀 성도들한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비린뽀 성도들한테 편지를 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기뻐하는데 밖에 있는 비린뽀 성도들은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아니 어제번에도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매님들은 기뻐하는 시간이 많아요 쓸데없는 염려하는 시간이 많아요 거의 다 보면요 내가 이제 우리집에도 한 자매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참 뭐라 얘기했는데 공개적으로 하긴 미안한데 하여튼 거의 다 사람들은요 염려를 많이 하는데 현재 현재 염려뿐 아니라 과거의 것까지 이제 회상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미래 것까지 가불해와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염려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르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우리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낭대로 떨어져 떨어졌는데 딱 밤에 그 칡불인가 뭐 줄을 딱 잡았어요 그러다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해서 발발떨고 힘들게 잡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그 땅바닥이 30cm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소모시키고 또 벗겨내는 이런 환경을 당했어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환경이 오면 겉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서 썩어지면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세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도 환난을 당했고 바울도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욕이도 환난을 많이 당한 것 같지만 바울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많이 환난을 당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난 일시적이고 가벼운 곳인데 자기가 본 환난이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뭐예요 그 환난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영광하고 장래 영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나는 현재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벗겨지는 거잖아요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욕은 그런 장차 이루어질 영광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에게 지금 이제 다루시잖아요 소모시키고 벗겨내는 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잖아요 욕에게 바로 이 선약지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노선으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못 도왔어요 부인은 나 대조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표현을 이제 심하게 하면 친구들도 와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만 했지 못 도왔어요 심지어는 욕도 욕도 친구들을 못 도왔고 친구들도 욕을 못 도왔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신방 갈 때 사람을 도울 때 욕이나 새 친구들처럼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내 활력그룹이 되려면 첫째 기도와 영을 사용해야 돼요 사도행전부터 게시로까지 보면 거기 계속 두 영을 얘기하는데 연합된 영이죠 하나는 사람의 영과 신성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영이 앞에서 한 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자매님들은 믿고 친례받고 우리 안에 생명주는 영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한 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욕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한 생명으로 살면 실패하지만 신성한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 안 해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흥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타락한 생명이 아니고 신성한 생명으로 영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연합된 영안으로 산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하루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안에 머무는다면 그 하루는 승련 하루가 돼요 영을 떠나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영을 떠나면 즉시 사탄의 공격이 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에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세요 거기는 어떤 단계예요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아침에 부흥해 할 때는 아침 부흥할 때는 뭐예요 영에 둔 생각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삽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가고 또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어쩌다 보면 어떻게 또 이제 영에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육에 둔 생각으로 가득 사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 이제 정지하고 판단하게 되고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헛했구만 뭐 하여튼 이게 자기 드름대로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괴시록을 썼잖아요 하세요 괴시록을 썼는데 1장 10절과 4장 2절과 또 17장의 10절인가 보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바벨론에 대해서 그 세르셀림에 대한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어디서 봤냐 밤모섬에서 봤어요 밤모섬에서 밤모섬은 뭐예요 무인도잖아요 거기 그건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감옥이에요 그게가 거기에서 영 안에 있을 때 이상을 보고 게시록을 쓴 거예요 자 바울의 옥중서신은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매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매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게 뭐예요 땅 속에 들어가면 그 밀이 뭐예요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생명이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한 게 썩어지는 걸 얘기한 겉사람은 썩어지지만 이렇게 번역을 잘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소멸되고 썩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빌뽀에 갔을 때 아주 중재인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 보금전한 죄밖에 없는데 갇혔어요 그 귀신 하나 고쳐주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낙심했습니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서 야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욕처럼 무겁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미를 하다니 기쁘다 이제 감옥을 흔들었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진이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건 전체가 일어나야지 감옥에만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럼 그건 누가 이익힌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이렇게 그리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깜깜하니까 놀래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렸어요 우리 여기 다 있다 죽지 말아라 그날 저녁에 그 간수 집 가족이 다 믿고 침입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빌리포 교회 시작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빌리포 감옥에서뿐만 보금전에서 얻은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도 내로 가족들 그 친척들을 얻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늘의 미일이 항상 썼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부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몸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자매님들 열매 작년에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금년에 맺을 거예요? 안 맺을 거예요? 맺고 싶어요 그래 열매 맺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십자가를 지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워치마니 형제는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는 감옥에서 또 형제를 얻었어요 우리는 워치마니 많은 책들이 있죠? 전집이 있죠? 거기서도 공급받지만 그가 20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일어내서 우리는 엄청난 공급을 받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옥중서신에서 나는 20년 동안 주님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워치마니 형제님도 그러한 감옥에서 전혀 이제 엽처럼 타고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또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환경으로 기쁘게 받아들였고 거기서 주님을 누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가정 거기에서 주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 그게 뭐냐면 주님을 표현하고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욥은 어떻게 됐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랬자고 그러나요? 자매님들이 얘기한 대로 바울은 어땠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더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살아 있어야 이제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형제님 오래 사세요 형제님 오래 살아야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아이고 주님 이렇게 또 오래 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사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는 사람인데 무엇을 들어서 이렇게 오래 사냐 이렇게 돼 우리가 축복해 주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욕같이 이렇게 이러한 그 말하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거나 자기 태어난 날 이제 저주한다거나 태어난 날 저주한 것은 어머니 저주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3장 욕기 3장 1절에는 입을 열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욕기 2장 5절에 보면 욕이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몇 절 후에 2장 9절에 그 부인이 그렇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사탄의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제 욕은 믿음을 지키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항상 영안에서 생활하고 기도하며 또 이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것처럼 온전케 되어서 스스로 건축하고 열매를 맺고 다른 지체들과 활력화돼서 활력그룹을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무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는 시대를 전환하고 이러한 이 시대의 바울들로서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생활을 하고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를 소모시키고 소진시키고 또 우리를 벗기는 이런 환경이 와도 어떻게 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오시마니 형처럼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